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비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계속적 공급 계약과 피보존 채권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3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이다. 272046 판결입니다.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수익자, 수익자죠.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완성됐죠. 결국 채권제가 진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 원고는 2014년 10월 25일 이한소재와, 이한소재는 회사죠. 이한소재라는 회사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어떤 회사에 대해 물품을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을 하면 대금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이한소재라는 회사가 2018년 4월 24일 피고에게 이사권 부동산을 매도를 합니다.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6월 28일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 28일에 두 달 뒤에 등기를 이전했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원고가 2018년 5월 이전 공급 물품 대금은 모두 변제를 받았지만 2018년 5월과 6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을 맺고 나서 등기 이전 대기 그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물품 대금 3,300만 원을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하고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는 사행이다. 즉, 지금 이거 매도해놓고 나한테 채권을 발생시켜서 그거를 안 갚으려고 지금 채권을 넘긴 거다. 문제는, 이게 사행위가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매매 계약은 4월에 있었죠. 그런데 5월, 6월에 공급 계약에 의해서 물품 대금이 발생한 거죠. 즉, 사행위 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은 사행위 이전에 생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후에 생겼죠. 4월에 사행위 매도 계약에 있었지만 물품 공급은 5월과 6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이 사행위 이후에 있었던 거죠. 그럼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이후에 발생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채권의 발생 이전에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서 그게 있으면, 그게 있으면 나중에 발생했을대로 기초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초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 사행위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계속적 공급 계약, 이렇게 쭉 공급을 했다가 갚았다가 이럴 경우에도 이것이 채권 발생 이전에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는 예외, 사행위 취소에서 채권 성립의 시기에 관련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피보전 채권, 즉 사행위에서 지키려고 하는 채권자의 채권 이걸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자의 채권은 사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는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사행위 채권에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에서 물품의 수량이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그러니까 매달 만 개씩 계속 주기로 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외상을 공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즉 만 개를 규정하고 1억까지는 외상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되어 있다면 그 위에 발생한 채권도 성립의 기초가 이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당건별로만 계속 공급하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만 거래되어 가는 거예요. 뭐 수량도 미리 정해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미리 한 것도 없어요. 즉 5월달에 신청해서 5월달에 받은 거고 6월달에 신청해서 6월달에 받은 이렇게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브로드하게 만들어진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에 대해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사행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말인 거죠. 즉 계속적 공급 계약에서 물품의 수량이나 인도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행의 예외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일정한 규모의 외상 규모라든지 외상에 있다든지 물품의 수량이 인도 시기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이래서 술집에 매 일주일마다 얼마씩의 수를 계속 일정하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외상을 5천만 원까지는 한도하고 이런 식이 됐다면 그 경우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에 대한 법률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행의 예외로서의 피본제 식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앞으로 우리 횟집에다가 회 공급해줘 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만 불러서 받는 경우 그 경우는 사행의 피본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딱 구별해서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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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